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4월 학력평가 한국사 분석과 전략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한국사 시험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땡땡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거에 한국사 등극컷이 있더라고요. 한국사 등극컷 여러분들 도대체 왜 찾아보는 거예요? 절대평가라서 등극컷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아마도 시험이 좀 어려웠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시험을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있다가 총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19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3월 학평이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4월 학평이랑 3월 학평이 좀 비슷한 난이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문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시험 문항의 분포와 똑같았습니다. 정근대 파트에서 열문항, 근현대 파트에서 열문항이었는데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원래 1번부터 10번까지가 정근대 파트가 나오고 10번부터 이제 근현대 파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정근대 파트에서 딱 열문항까지 나온 게 아니라 9번부터 근현대 파트가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두 문제가 정근대 파트가 나왔던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트렌드 리포트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전근대 사는 다소 평이했고 근현대 파트가 어려웠다라고 쓰기는 했지만 전근대 사 파트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고요. 특히나 전근대 사에서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건 정치사죠.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이제 달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쉽게 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비정치사 그러니까 경제 파트나 사회 파트나 문화 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열문항 중에서 무려 비정치사 문항이 7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사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고 한국사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은 비정치사 파트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시대 내 구분까지 이제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시대 간 구분이라고 해서 삼국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전혀 다른 시대 고려나 조선이 이제 계속해서 선택지에서 나왔던 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같은 시대 내에서 구분까지 내용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준 시험이었어요.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계속 치르면서 3월 학평 4월 학평 치러 나가면서 본인이 어느 파트에서 부족했는지가 너무 잘 보이게 될 거야.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시작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당부하건데 6월 평권까지는 개념 강의는 제대로 듣고 복습까지는 끝냈으면 좋겠어. 선생님 말했지만 20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딱 하루예요. 여러분도 하루 투자하면 한국사 전범위 학습할 수 있어요. 6월 평권에서 여러분들 성적을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 4월 학평과 4월 학평에서 경험을 했듯이 올해 수능에선 한국사가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이거 대비해서 선생님이랑 문제풀이까지 여름방학 때 연습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9시간의 기적 아시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이 다음에 진행되는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이 Samueligmat자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기억하십시요.